우리가 국토보에게 배워야 될 자세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정부가 다쳐서 측댕댕 조개처럼. 이게 뭐냐고요? 이걸로 어떻게 층간소음을 막습니까? 깐깐해서 남주자 깐깐 남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깐깐하게 따져볼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층간소음 얘기를 해볼 건데 층간소음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각종 사건 사고 범죄로까지 이어지죠. 이럴 때마다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사람 탓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사람들이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이 200만 호 건설이었어요. 집을 200만 채를 짓겠다 내 임기 안에 당시에 200만 채를 과연 대한민국에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집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빨리빨리 집을 짓자라고만 했지 과연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되느냐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도시 곳곳에 부실의 덫 바닷모래를 썼고요. 좀 질이 안 좋았던 중국 시멘트 쓰고요. 그래서 불량 레미콘 쓰죠. 감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몇 개 더 보자면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신도시 부실 시공 소문이 현실로 안전 비상. 10년 전후 건설 시장에 빨리빨리 병. 부실 내관 곳곳에 잠복. 이때부터 아파트를 좀 쉽게 쉽게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본격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과연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었느냐 이게 대통령 영우로 있던 겁니다. 천구백구십 일 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동동주택의 바닥은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소송도 걸고 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배상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차단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못했잖아요. 그럼 배상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했는데 전국 기존 아파트의 오십 절반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물어주게 생긴 거죠. 몇 백에서 몇 천만 원씩 이제 집단적으로 물어줘야 할 일이 이천 년대 초반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꿨어요. 현재와 거의 비슷한 규정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경량 충격음이라는 게 있고 중량 충격음이라는 게 있어요. 경량 충격음은 의자 끄는 소리 그다음에 중량 충격음은 쿵쿵쿵쿵 뛰는 소리. 경량 충격음에 이 정도 이하로 만들어야 되고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이제 규정이 생겼구나 저걸 지키면 되는 거구나 이 이하로만 아파트를 지으면 사람들이 층간소음을 안 느끼겠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조항이 들어가요. 바닥 충격음을 충족하는 표준 바닥 구조를 고시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일종의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이런 이런 모양으로 바닥을 만들면 아까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조항을 아까 그렇게 짧게 두 줄로.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바닥을 이렇게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완충제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는 소리를 이게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쿵쾅 쿵쾅 하는 소리를 얘가 엄청 흡수를 해줘야 아랫집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겠죠. 근데 완충제라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배달용으로 쓰는 왜 그 냉동식품 들어있는 그런 스티로폼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그냥 스티로폼이. 이 센티만 넘어가는 것만 끼우기만 하면 층간소음을 없앤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정보가 면죄부를 준 겁니다. 문제는 이 건설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또 이렇게 그 미숙년 공들이 많아서 이렇게 공간이 뜹니다. 잘 안 붙어요. 스티로폼에다가 뭐 붙여보면 잘 안 붙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종 같은 효과가 발생해요. 뛰면 오히려 이게 더 웽 하고 올려서 아래층에 더 두 배 세 배로 전달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몰랐느냐.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이걸 쓰면 책임을 정부가 져준다는데. 이천년대 이후로 지은 아파트에는 전부 이 센티짜리. 얇은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막을 수가 없죠 이걸로는. 이천십구 년에. 처음으로. 이십 년 가까이 지나서. 감사원이 층간소음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당시에 감사원이. 실제로 지은 아파트에 가서. 때려본 거예요 표준 바닥이라는 걸 지어서. 인정을 국토부는 해줬지만 야 진짜 그게 과연 층간소음 막는 게 맞냐 검증을 해보자라고 들어가서 때려본 겁니다. 공공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나 LH가 짓는 아파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등급 삼등급이라고 했어요 대부분 민간아파트. 삼등급까지 없습니다 아예. 때려봤더니 삼등급까지는 안 나와요 아예 없어요. 그나마 28%는 4등급인데 72%가 등 외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20년 넘게 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너네들이 뛰어서 그래 너네들끼리 예의를 안 지켜서 그래 라고 거짓말 했지만 알고 보니까 너네가 알면서도 거짓말 했잖아 라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일편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이게 본편입니다 한번 보시면. 2019년에 감사원이 처음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들여다봤어요.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면 부처는 바꿔야 됩니다. 2020년에 국토부가. 이제 아셨어요 뭐 그럼 바꿔볼게요 하고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리고 2022년 작년 8월에 최종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층간소음 걱정 확실히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국토부가 일 년 뒤에 내놓은 내용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후 확인 제도를 하겠다 건물 지어놓고 아파트 지어놓고 마지막에 그러면 검사를 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사후 검사 정보를 입주자들에게 다 전달을 하고 공개를 함으로써. 그런데 여기에 국토부가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습니다. 첫 번째 첨가물 바닥 충격음 측정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 iso 국제 기준에 맞춰서 개선을 한다. 애들 달리는 저 1편에 말씀드린 중량 충격음 측정 방법을 임팩트볼이라는 걸로 바꾸겠다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백 머신이라는 방식입니다. 타이어가 7.2 킬로그램 짜리고요. 이게 기계가 요거를 바닥을 때려요. 그럼 아래층에 있는 이 측정기가 소리를 듣고 이 컴퓨터로 아 이거는 소리가 얼마나 나옵니다라고 측정을 해주는 게 이게 백 머신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국토부 얘기는 이번에 이걸 없애야겠다. 이 방법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뭘로 바꾸냐? 요겁니다. 이게 배구공만한 크기예요. 배구공만한 크기의 고무공입니다. 2.5 킬로그램 짜리고요. 사람이 1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요 방식이 ISO 기준이다 국제 기준이다 요게. 그런데 여기도 한번 따져볼 점이 있습니다. 중량 충격음 사람이 이렇게 뛰는 걸 측정하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냐. 몇 나라가 되길래 ISO 국제 기준이 있는 거냐. 두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또 한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과 한국만 측정을 해요. 다른 나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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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측정을 안 합니다. 한국과 일본만 있고 그것도 심지어 일본은 권장입니다. 의무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중량 충격음 측정 방법이 ISO 기준이란 얘기는 결국 한일 기준이란 얘기고.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주도적으로 ISO에 올렸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럼 저게 국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냐 첫 번째. 두 방법 모두 일본이 개발을 했습니다. 1974년에 일본에서 이걸 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1980년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 방법을 백 머신을. 그런데 일본이 2000년 들어서. 이 임팩트볼이라는 방식을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왜 개발했느냐 굉장히 일본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바닥이 대부분 나무예요. 다다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때려다 보니까 바닥이 깨지는 거예요. 바닥이 망가지는 거예요. 201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건설회사 혹은 건설 연구원들이. 이건 잘못됐다 백 머신은 너무 소리가 크다. 이게 실제로 아이들 뛰는 것과 소리가 비슷하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십 년 전에 우리 정부가 임팩트볼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백 머신은 충격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임팩트볼을. 같이 쓰겠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가 약하기 때문에 삼 데시벨을 강화해서 백 머신은 오십 데시벨 기준이 오십 데시벨 이하여야 조용한 건데 사십 칠로 만들겠다. 그리고 2014년에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5년에. 갑자기 또 백 머신 방식으로 일원화를 하겠다 임팩트볼 포기한다고 국토가 발표를 합니다. 감사원한테 똑 올렸습니다. 삼 데시벨 강화했다 사십 칠로 갔다. 감사원이 본 거예요 왜 삼이냐. 이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왜 삼이냐 아까 공청에 말씀드렸죠. 실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몸으로 가렸어요 중요한 부분을. 실험한 것이 아니라. 출처 불명의 건설사들이 준 겁니다. 걸렸어요 완전히 걸렸습니다. 이 삼 데시벨은 건설사들이 삼 데시벨로 하시조라고 한 걸 국토부가 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직접 실험한 게 심지어 있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평균 차이는 오 점 칠이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건설사가 삼이라고 준 걸 그냥 썼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자 그때 지어진 아파트를 백 머신으로 때려받더니 등급 외. 그러니까 기준을 못 지킨 게 사십 구 퍼센트인데 임팩트볼로 치니까 오 퍼센트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백 머신으로 하면 등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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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인데 임팩트볼로 치면 전부 합격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거죠. 대한민국 층간소음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이번에 국토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백 머신을 없애고 임팩트볼로만 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백 머신으로 오십 데시벨이라는 기준을 이십 년 넘게 지금 지켜오고 있는데. 백 머신으로 우리가 제도를 오십 데시벨로 맞춰왔으면 임팩트볼은 그럼 얼마여야 되느냐 새로운 기준이. 삼 데시벨로 했다가 뻥인 게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얼마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엄청난 창의력이 등장을 합니다. 백 머신과 임팩트볼은. 비교할 수 없다. 안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한 가지 양보는 했습니다 국토부가. 일 깎아줬습니다. 아까 삼이었는데 그렇게 오 퍼센트만 불합격하고 전부 합격했다고 했으니까 일로 낮췄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사후 층간소음 측정에서 불합격 나오는 아파트는 영에 수렴할 수 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국토부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데가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차 삼차 사차 부재망을 가동을 합니다. 전체 아파트를 측정하지 않아요. 이 퍼센트를 측정합니다. 이게 일차 방어망이고 이차 방어망 검사했어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공개하냐. 집주인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만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물려받는 사람은 이 측정치를 알 수가 없어요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차 방어망이고 삼차 방어망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잘못 지었어요 건설사들한테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줬냐 건설사한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 을. 사후. 권고합니다. 고쳐주실래요. 아니요. 그러세요 네 끝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걸로 어떻게 층간소음을 막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도가 백 모신 오십에 맞춰져 있는데 임팩트볼 사십 구로 이게 되겠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측정한. 사고 측정을 한 걸 집주인한테만 알려준다. 왜요 그 돈 들여서 한 걸 왜 집주인한테만 알려줍니까 공개를 하고요 건설사별로도 순위를 매겨서 공개를 하면. 건설사들이 그런 짓을 못하겠죠 제도를 만들려면 똑바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책 실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정책을 그동안 이렇게 만들었느냐. 층간소음 문제는 어디에도 이런 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따져보려고 해도 따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국토부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일 이 편에 매번 등장했던 이 감사원. 건설사가 삼 데시배를 제시했다는 걸 감사원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사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보고 좀 관심 갖고 만들어야 될 제도는 균형과 견제다. 국토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부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럼 누군가 가서 그걸 들여다보고 잘못된 걸 교정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누군가 내가 이렇게 한 거를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런 시도를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 문제가 아직 작년에 발표가 돼서 내년 말 정도의 실행에 들어갑니다. 실제 실행은 임팩트볼로 가는 거는 내년 말부터예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행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삶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초기에 막을 수 있는 일은 빨리 막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삶을 조금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고쳐야 될 때입니다.